영화를 전 세계에 처음으로 상영하는 시간이어서 저도 굉장히 긴장되고 그때도 무대 인사를 했었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한국말로도 얘기를 잘 못하는데 또 영어로도 했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외고 나왔잖아요 외고 아 외국어도 어떻게 나오셨어요? 외고 출신이에요 중태했고요 수제예요 수제 중태했습니다 근데 막상 영화가 시작이 되니까 제가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초반부터 관객들의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뿌듯했던 생각이 나요 다른 영화들 봤을 땐 중간에 나가시는 관객도 많이 있었는데 한 분도 안 나가시고 끝까지 계속 웃어주시면서 굉장히 재밌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 관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뜨거운 열기가 국내로 계속 전달이 됐으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